여기 오는가? 가보자 확실히 도심 속이긴 한데 오면 또 숲의 느낌도 나고 하니까 어디에도 편하고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지하철 타고 서울 대공원역에서 내렸는데요 여기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요즘에 엄마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많이는 없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꽃도 너무 예뻐서 같이 꽃 보면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오늘이 어떻게 기억될까 저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술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른이 느끼기에도 많이 어려운데 어릴 때 같은 반 친구 사귀듯이 미술관이랑도 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술관 김입 현대미술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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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입 현대미술관